안녕하세요 산자수 동해보감 컨센서한 약초 tv 입니다. 대한민국 내에 이런 약초를 말씀드리는 이런 약초 방송이 많이 있죠. 그러나 그중에서도 이 컨센서한 약초 tv 구독자가 가장 많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. 저는 그 은행에 보도하고자 정말 진심으로 아주 좋은 약초 바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혹시 주변에 컨센서한 약초 tv 잘 모르신 분 아직 계시다면 공유해 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. 그래야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할 거 아닙니까. 꼭 공유해서 이렇게 문자 카톡으로 보내줍니다. 자 오늘도 기마사지, 눈마사지 꾸준히 해 주시고요. 자 1일 약화 오늘 수업은 독칼주 담는 실습입니다. 자 독칼이란 땅둘의 뿌리를 독칼이라고 하죠.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땅둘을 봄에 어린순을 채취해 가지고 데쳐서 드시기도 하고 또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약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. 이 독칼 약효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봄에 나오는 그 부드러운 순을 채취해 가지고 살짝 데쳐서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도 두릅보다 더 좋죠 오히려. 아마 시중에 판매한 가격도 두릅보다도 이 땅둘이 더 비쌀 겁니다. 그리고 이 땅둘은 두릅 나뭇가에 여러 햇살이 초본입니다. 어떤 분들은 이 땅둘을 따뚜럽 따뚜럽 하는 분 계시는데 따뚜럽에는 이거하고 완전 다릅니다. 그 때 올라오면 키는 한 1.5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고요. 그리고 뿌리를 채취해 보면 뿌리가 굉장히 연하면서도 어떤 거는 아주 길게 쭉 들어가죠.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 아주 오래된 이 뇌두를 가지고 즉 뿌리를 가지고 제가 담아놓은 약술 구경 한번 보십시오. 지금 보는 저 병은 병 길이가 1.2m죠. 아마 단검주 병 중에 이것보다 큰 병은 없을 겁니다. 이 독활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맵고 써며 독은 없습니다. 주약효는 허리 아픈데 무릎이 쑤시고 아픈 이런 증상에 아주 좋죠. 자 지금 테이블이 한번 보실래요 독활뿌리 자잘하게 썰어 가지고 한 장발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뿌리 채취하시면 되도록이면 얇게 잘게 썰는 게 더 좋습니다. 그런 다음에는 햇빛이나 건조기에 아주 바짝 말리고요. 자 그리고 오늘은 앞에 지금 보는 좀 작은 병 있죠. 저 작은 병에도 술을 담을 거고 또 나중에는 한 반말 되는 큰 통에도 담을 겁니다. 지금 병도 한번 보시고요.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화이트가 19 써놨죠. 저거는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죠. 19도 짜리고요. 이 바탕수 준비되어 있고 또 그리고 감미로 쓸 꿀이 조금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통 하나 큰 거 보십시오. 저 큰 통은 11 이던데 작은 병 술 담아놓고 내가 뒤에 담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바탕수술이 한 10병 정도로 많이 들어가죠. 부교수님 병에다가 독할 천천히 씹어내 주시고요. 약술 담으실 때 약술 전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막무가다나 센 걸로 담죠. 거기에다가 아주 독한 독주 가득 부어 버리고요. 그러니 술 담으면 자신도 안 먹을라 하고 남에게 주면은 고개 앞으로 끄덕끄덕 숙여지는데 어떻습니까. 옆으로 절레절레 흔들면서 노노 싫어하죠. 그런 술을 왜 담으십니까. 단 한 잔 드셔도 정성대로 잘 담으셔 가지고 한 잔 먹고 나면은 약 한 잔 더 줘 할 만큼 입이 당길 만큼 그런 술을 담으셔야죠. 자 이제 재료 다 넣었고요. 자 부교수님 감미로 넣어 주시고요. 이런 감미로는 꿀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백술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나 꿀을 넣는 게 약성이나 또는 약효가 훨씬 더 좋아지죠. 자 이제 꿀은 다 넣었고요. 그리고 바탕술 거의 넘칠 만큼 찰랑찰랑 부어주세요. 자 이런 침출 담을 때는 술을 넘칠 만큼 가득 붓는 겁니다. 그리고 바탕술의 도수 결정은 바로 재료의 수분함료에 따라서 뭐 독주를 담을 건지 아니면 약주를 담을 건지 결정해 주시고요. 자 지금 오늘 이거는 아주 바탕 말려진 재료라 수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는 한 20도 정도 술이 가장 알맞고요.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 성분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알콜 섭취가 목적이라 한다면 최대한 독주를 담으십시오. 그렇잖아요. 먹고 나서 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. 그러나 약을 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낮은 도수로 담으시고요.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자 기마사지 하시나요 지금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 이제 술 다 부었으니까 뚜껑 다 닫고 제가 이제 라벨 붙였습니다. 자 이렇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술담 실습해 드리니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죠. 자 지금부터 이제 큰 반말제 통에다가 이제 담습니다. 자 이런 반말제 통에는 이 약제를 한 30% 미만 담으십시오. 30% 미만. 자 그 다음에는 감미료로 꿀을 약 200g 넣습니다. 자 이제 꿀 다 넣었고요. 자 이제 바탕술 두 병 먼저 부으십시오. 그 다음에 뚜껑 닫아 가지고 강하게 흔들 겁니다. 만약 이 통에 술을 가득 부어 버리면 흔들기가 엄청 어렵죠. 자 이제 두 병 부었습니다. 뚜껑 꼭 닫고요. 그 다음에 강하게 흔들어 주실래요. 더 세게. 자 이렇게 강하게 흔들어 주시면은 조금 전에 분 재료하고 감미료하고 술이 잘 섞여서 분해가 잘 되죠.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 닫아 가지고 넘칠 만큼 이것도 가득 붓고요. 술을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술 담으실 때 저는 작은 병에도 담으셔도 되고요. 또 아니면 저처럼 이런 큰 데 담아 가지고 나중에 저기 완전히 걸러 버리고 그 술을 작은 병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진열에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병씩 꺼내서 드셔도 됩니다. 오늘 작은 병에 담는 방법 또 그리고 큰 병에 담는 방법 두 가지 다 잘 보셨죠. 이제 라벨도 다 붙였습니다. 자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식후에 반주로 한 잔 내지 두 잔씩만 꾸준하게 드시면 피도 굉장히 맑게 해주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젖이 아픈데 큰 도움 됩니다. 그리고 또 신경통 또 수족 냉증 그리고 풍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고요. 또 이 독할은 풍이 와서 손발이 좀 뻐격지근하고 마비되는 증상이 있죠. 손발 수족 마비 증상 이런 수족 마비 증상에도 아주 두렷한 효능이 있지 않습니까. 그러니 독할주 재료 구입하셔 가지고 술을 담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담아 놓은 거 한 잔 맛 보십시오. 자 오늘 실습 이제 거의 종료할 겁니다. 김하사 종료해 주시고요. 또 혹시 엄지척 안 누르시고 시청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엄지척 눌러서 손의 색상이 까맣게 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 좋은 방송으로 내일 아침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